엄마랑 볼링놀이 할거에요 볼링놀이 이거 쓰러지지 않게 잘 세운 다음에 이거 넘어트리면 안돼 지금은 지금 넘어트리면 안돼 자 너 저리로 잠깐 가봐 그걸로 볼링을 볼링을 할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걸로 여기다 던져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걸로 엄마 이거 던진다 봐봐 태식아 이거 봐 하나 둘 셋 이거 살았어 이거 기쳐나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 던져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태식아 저거 갖고와 다시 엄마 해봅니다 태식아 이렇게 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 탑이다 태식아 이거 봐 엄마 엄청 멋진거 만들었어 도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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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노다 아 도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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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